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라지스케일 AI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좀 전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그런 연구 경력과 회사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컴퓨터공학부 교수이면서 동시에 프렌드 AI라는 그런 스타트업의 대표로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그런 연구 영역은 라지스케일 AI, 초거대 AI 또는 초대규모 AI라고 부르는 그런 영역이고요. 거기에서 AI 시스템 관련된 것, 플랫폼 관련된 것, 그 다음에 동시에 모델 관련된 것, NLP나 멀티모델 모델, 그리고 연구실에서 전통적으로 봤던 데이터 프로세션 같은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 성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사티안 아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얘기한 것인데요. AI가 이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다 쉐이핑하는 그런 새로운 런타임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AI 방향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저희가 아주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는 것, 오늘 아침에도 NLP 관련된 그런 연구가 3개가 소개됐고요. 어제도 NLP 관련된 연구들이 소개가 됐었는데 거기에서 항상 화두로 나오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초고대 AI, 라지 스케일 AI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픈 AI의 GPT-3라는 거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1,750억 개의 파라메타를 가지고 있고요. 아주 뛰어난 그런 프라미싱한 NLP 케이퍼빌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랭기지 테스트를 할 수도 있고 정보를 리트리브하고 제너레이션 할 수도 있고 아주 많은 그런 개발자들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비트에 따르면 GPT-3가 새로운 앱 에코 시스템의 비기닝이다. 그리고 또한 MIT 테크놀로지 비유의 2021년 10개 브레이크뜨드 테크놀로지 중에 하나가 GPT-3로 선택이 되었었고요. 그래서 이 GPT-3, 오픈 AI의 GPT-3 이후에도 다양한 그런 모델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DALY라고 멀티모델 관련된 텍스트와 이미지를 훈련시킨 그런 모델이 있고요. 코덱스라고 코드와 닥스트링을 같이 훈련시킨 그런 GPT-3 계열의 모델이 있습니다. 오픈 AI만 미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나 중국에서도 관심 있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발표한 네이버 하이퍼클로바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 데이터 세수로 만든 GPT-3를 공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후아웨이, 중국의 후아웨이 판구 알파는 차이니즈 데이터 세수로 GPT-3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그런 기업들에서 관심 있게 라지스케일 AI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T, KT, LG 다 라지스케일 AI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OpenAI GPT-3 API의 다양한 유즈케이스가 나왔고요. 수백 개의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됐고 많은 그런 개발자들이 이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의 GPT-3를 활용한 AI 설치도 있고요. 그래서 잡 디스크립션 관련된 그런 GPT-3 활용 예제, 그 다음에 컨버시셔널 AI, 챗봇 같은 그런 데도 사용이 되고 있고 게임 같은 곳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AI 던전.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주고바르면서 어떤 게임 시나리오가 진행될지 언더플라이로 결정되는 그런 유즈케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초고대 AI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하는 그런 예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일찍부터 오픈 AI에 투자를 했고요. 오픈 AI가 개발한 GPT-3 모델을 1.2 빌리언 달러스로 익스크루시브 라이선싱을 해서 내부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다양한 프로덕트에 적용하는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PT-3 기반으로 자연어로 코딩 가능한 앱 개발 도구 파워 앱스나 코파일럿, 코드 자동 생성이나 파워 비즈니스 인사이트, 데이터 분석 도구, 오피스에도 적용을 했고 파워 버트럴 에이전트, 챗봇 제작 도구, 팀스 협업 툴, 파워 오토에서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솔루션 같은데 이미 적용하기 시작하고 시도를 하는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익사이팅한 그런 개발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커멘트를 주면 그 커멘트에 해당하는 그런 코드를 생성한다든지 아니면 함수의 이름 처음에 시그너처를 주면 그 이름에 따른 그런 코드를 생성한다든지 그런 아주 파워풀한 그런 기능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것이 다 GPT-3를 코드로 학습한 그런 결과이고요. 그래서 기존의 AI 모델이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가능성과 성능을 월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높은 바를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이런 높은 수준의 모델로부터 시작하는 그런 연구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GPT-3 모델 그 논문에 보면은 작은 그런 모델부터 시작해서 175밀년 1750억 개의 파라메터를 가진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GPT-3 모델까지 발표가 됐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중요한 것은 저희가 모델 아키텍션이 이미 알려져 있고 트랜스포머 기반의 아키텍션인데 모델 depth를 키우고 hidden state size를 키우고 이렇게 파라메터를 늘림에 따라서 점점 모델의 성능이 좋아진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파인튜인을 쓰지 않고 제로샷이라든지 아니면 몇 개의 example를 프럼프트에 넣어서 사용하는 그런 퓨샷 러닝으로 충분히 좋은 성능을 낸다라는 그런 것들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컴퓨터를 더 쓸수록 모델을 키울수록 밸리데이션 러스가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그 트렌드가 계속되고 있고 아직까지는 이 트렌드가 계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델을 더 키우면은 더 좋은 성능이 나온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모델을 사람들이 상당히 초거래 AI라는 라지키 AI라는 분야의 가능성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좀 익사이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런 모델을 만드는 그런 모델을 정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모델을 또 생성하는, 생성, 학습하고 추론하는 그런 일련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이고요. 제가 오늘 타이틀로 얘기했던 그런 시스템적인 파트입니다. 그래서 모델 학습과 추론을 한다 그러면 인풋 데이터를 읽어서 데이터 인풋 파이플라인에서 처리를 하고 그 데이터를 트레이닝 쪽에 코드에 넣어서 학습을 하고 그 학습한 결과가 나오면 그 학습한 결과를 추론하는 그런 플로우가 있고요. 각각에서 이제 중요하게 사람들이 많이 쓰는 소프트웨어 스택이 딥러닝 프레임워크, 텐서포나 파이톨치라든지 아니면 인퍼런스 관련돼서는 엔비디아의 텐서 RT 그리고 그 옵티마이전 그런 커널들을 생성하는 그런 XLA나 뭐 TBM 그런 연구들이 다 중요한 그런 소프트웨어 스택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뭐 저희도 관련 연구들을 해왔고요. 예를 들면 데이터 파이플라인의 TF 데이터는 이제 구글의 텐서플로우 데이터 파이플라인이고 저희는 뭐 ATC의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문제를 푸는 시스템적인 문제를 푸는 그런 리뱀퍼라는 그런 시스템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뭐 딥러닝 프레임워크, 런타임 컴파일러 관련해서 님브리라는 그런 시스템을 뉴립스에서 작년에 발표를 했고 뭐 그 익명성 때문에 시스템의 이름은 밝히지는 않았지만 뭐 시스템 엑스트라는 그런 또 상당히 어드밴스된 그런 프레임워크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그런 워크들은 소프트웨어 플랫폼 프렌드리 AI 멤버와 조인트 워크로 다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게 보통의 이제 모델 트레이닝과 인퍼런스 플로우인데요. 그러면 그 라지스케일 AI가 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트레이닝에서 모델 자체가 커지고요. 그 다음에 인풋 데이터도 이 큰 모델이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양이 돼야 돼서 라지 인풋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지면은 결국엔 중요한 거는 하나의 디바이스에서 처리할 수 없고 모델 자체가 크기 때문에 여러 개의 디바이스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분산 학습을 수행해야 되는 이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추론도 하나의 디바이스에서 추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디바이스의 모델을 쪼개서 가지고 있으면서 추론을 하는 그런 분산, 추론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분산 학습 관련해서 라지스케일 AI 관련된 프레임워크로 최근에 나온 것들은 메가트론 LM, 딥스피드, 구글은 메쉬 텐서플로우 G-Shard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트레이닝에 스페시픽한 그런 문제를 푸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엔드투엔드의 모든 문제를 다 테크를 하는 그런 솔루션 없고 저희 스타트업 프렌드리 AI에서는 페리플로우라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엔드투엔드로 필요한 그런 모든 요소 기술을 다 해결하는 그런 솔루션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그런 플로우를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 레이어들을 보면 맨 아래 하드웨어가 있고요. 저희 GPU나 TPU나 그런 액셀러레이터들이 있고 그 액셀러레이터를 묶어서 잘 쓰는 클러스터 매니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수행되는 딥러닝 프레임워크, 컴파일러 런타임, 그 다음에 트레이닝 쪽 부분, 솔루빙 쪽 부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엮어서 하는 워크로우, 그리고 하이퍼 파라메트 옵티미제이션 같은 것들을 하는 오토 ML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최적화 돼야지 라이브 스케일 AI를 잘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몇 개의 중요한 컴포넌트들을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저희가 어떤 특정 디바이스에서 빠르게 수행되는 코드, 저희 커널이라고 보통 부르는 코드를 생성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아까 엑셀레이나 TBM을 설명드렸는데 이런 딥러닝 컴파일러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통 저희가 사용하는 프리머크들은 대부분 인터넷 레프리젠테이션은 컴퓨테이션 그래프 형태로 표현이 되고 그거를 하이 레벨 그래프 옵티미제이션, 리웨이팅을 통해서 옵티마이즈 컴퓨테이션 그래프를 만들고요.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그래프에 각각 오퍼레이터의 계산, 계산 부분에 해당하는 커너를 생성해야 되는데 그 커너를 생성하는 부분이 그 아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텐서 익스프레이션 같은 거를 받고 특정 하드웨어, 웨어, 옵티미제이션, 프리비티브 어떤 것들을 쓸 수 있는지 안 다음에 거기서 주어진 템플릿 기반으로 특정 디바이스에서 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코드를 서치해서 좋은 그런 코드를 제너레이션 하는 부분들이 다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런 그런 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특정 디바이스에서 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커널 코드들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는 그래프 레벨에서 시작해서 각 그래프의 오퍼레이터를 구현하는 그런 커널까지 내려갔었는데 여기서는 예제로 특정 오퍼레이터를 구현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보통 매서메티컬하게 텐서를 가지고 하는 그런 오퍼레이션 계산을 표현하면 그걸 텐서 익스프레이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익스프레이션에서 어떤 종류의 스케줄 컴퓨터 스케줄을 할 수 있는지 주면은 그 다양한 것들을 다 시도를 해보고 최종적으로 좋은 스케줄을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코드 로우링 통해서 예를 들면 GPU에서 수행되는 로우 레벨 코드라든지 아니면 TPU에서 수행되는 로우 레벨 코드라든지 그런 것들이 만들어내지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스케줄에 루프 타일링이니 캐싱이니 그런 부분들이 다 표현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쪽 딥러닝 속도를 빠르게 하게 한 연구 중에 하나는 님블이라는 그런 연구가 있고요. 간단하게 님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딥러닝 프레임워크 텐서플로우나 파이 툴치 같은 걸 봤더니 실제로 컴퓨터이션을 계속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은 경우 GPU가 아이들하고 실제로 수행이 되고 있지 않더라. 그래서 예를 들면 텐서플로우나 파이 툴치 인퍼런스를 엔비디아 V100에서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90%까지 GPU가 아이들한 그런 것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님블이라는 프레임워크를 뉴립스 2020에 스파라이트로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딥러닝 컴퓨터이션 그래프를 수행을 하는데 각각의 코너를 론치하는데 미리 좀 CPU단에서 해야 되는 그런 스케줄링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매번 GPU에서 코너를 수행하기 전에 하기 때문에 그 오버헤드가 상당히 커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ahead of time 스케줄링이라는 그런 테크닉으로 실제 출원이 발생하기 전에 아니면 학습 코드가 수행되기 전에 미리 한번 해놓고 스케줄링 관련된 컴퓨터이션 그래프의 코너를 론치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스케줄링 예를 들면 GPU 메모리 월로케이션이라든지 커널 셀렉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한번 다 해놓고 그 다음에는 그냥 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테크닉을 개발했고요. 또 하나는 GPU를 사용을 하는데 지금 텐서스로나 파이톨치나 컴퓨터 스트림을 하나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모델이 실제로 브랜치가 있는 패러렐 브랜치가 있어도 그 패러렐 브랜치에 있는 그 커널이 동시에 수행되는 게 아니라 시리얼라이즈돼서 하나 수행되고 다음 수행되고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또 해결하는 게 오토매틱 멀티 스트림 엑서큐션이라는 그런 테크닉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결과를 설명을 드리면 인퍼런스와 트레이닝 결과가 있는데 인퍼런스 스피드업은 파이톨치 대비 22.3배 텐서럴티, 엔비디아에서 가장 빠르다고 자랑하는 그런 텐서럴티 대비 최대 2.8배 더 빠른 결과를 보였고요. 해당 코드는 오픈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체 워크플로우에서 데이터 인프 파이플라인 관련된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시스템적인 이슈는 데이터 인풋을 사용해서 학습을 하는데 모델, GPU에서 수행된 모델 쪽으로 데이터를 넘겨주기 전에 보통 하는 과정이 오그멘테이션이라는 과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로 이미지 데이터다 그러면 이미지 데이터를 읽고 디코드하고 포매팅을 한 다음에 데이터 샘플의 다이버시티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오그멘트라는 그런 그런 오퍼레이션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모아서 GPU 쪽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여기 예제로 랜드 오그먼트라는 그런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랜드 오그먼트 레이어 하나, 두 개 예를 들면 컨트라스트를 바꾼다든지 로테이트를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그런 트랜스포메이션 중에 두 개를 선택하는 거고요. 랜덤하게 그 다음에 랜덤 크롭을 하고 랜덤 호이존털 플립을 하는 그런 오그멘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미지 하나가 들어와서 오그멘테이션을 거치면 이미지 X1이라는 그런 새로운 데이터 샘플이 나오고 또 다른 오그멘테이션을 하면 이미지 X2라는 그런 또 다른 데이터 샘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오그멘테이션 계산이 이렇게 값싼 계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오그멘테이션을 해서 GPU 쪽으로 데이터를 넘겨주는데 바툴렉이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GPU에서 계산을 하는 속도를 맞추려면 랜드 오그먼트 레이어 맨 끝에 크롭핑하고 호리젼털 플립하는 거는 포함하되 랜드 오그먼트 레이어는 하나도 포함하지 않는 정도가 되면 CPU에서 속도를 맞출 수가 있는데 랜드 오그먼트 레이어를 넣기 시작하면 충분히 데이터를 빠르게 GPU 쪽으로 전달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트레이닝 스피드가 떨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테크닉은요. 데이터 리포비싱이라는 테크닉이고요. 저희가 당면한 과제는 계산으로 생기는 그런 바틀렉을 없애고 오버헤드를 없애면서 동신의 데이터 다이버시티를 충분히 얻고 싶은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너라이저 충분히 잘 돼야 되는데 계산량은 많지 않은 그래서 택한 방법은 이 전체 오그멘테이션 과정이 있으면 그 중에 첫 번째 몇 개 과정을 저희가 해놓고 그 결과를 재사용해서 최종적인 그런 오그멘티드 데이터 샘플을 만들어내는 여기 보시면 파셜 오브멘테이션하고 파이널 오브멘테이션이라고 돼 있는데 파셜 오브멘테이션으로 계산된 거를 만들어낸 다음에 그거를 두 개나 세 개 정도에 최종적으로 샘플 만들어내는 데 사용하면 전체적으로 계산량을 줄어들고 다이버시티도 충분히 유지되는 그런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이 테크닉을 저희가 구현을 했고요. 그래서 데이터 리포비싱이라고 불렀고 이제 논문에는 충분히 데이터 다이버시티를 만족시킨다라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해당하는 그런 테크닉을 구현을 하려고 하면 파이톨치나 텐스플로어에서 데이터 로더, 데이터 세트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있는 거는 파이톨치 데이터 로더인데 보시면 이제 메인 프로세스에서 배치셔플러가 리퀘스트를 보내면 어떤 미니 배치를 만들어서 달라라고 워크업 프로세스에서 보내면 워크업 프로세스는 데이터 스토어에서 해당 샘플들을 읽어오고 그거를 오브멘테이션을 해서 검은색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액셀러레이터, GPU 쪽을 배달을 합니다. 저희는 이제 아까 데이터 리퍼비싱이라는 그런 캐시된 샘플을 이용하는 것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해지고요. 그래서 기존과 다르게 캐시 소호라는 게 들어가고 미니 배치 인다이스로 워크 프로세스한테 어떤 걸 리퀘스트 했을 때 만약에 이미 캐시된 게 있다 그러면 캐시된 거에서 데이터 샘플을 가지고 오고요. 만약에 캐시된 게 없다 그러면 데이터 스토어에서 샘플을 읽어와서 캐싱을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캐시된 샘플과 새롭게 가지고 오고 캐시한 샘플을 파이널 오그멘테이션을 적용해서 검은색의 최종 오그멘테이션 샘플을 만들어서 GPU 쪽에 보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폭 사이에 그런 밸런싱 또는 에폭 안에서의 밸런싱을 잘하는 그런 기법들을 시스템적으로 구현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실제로 트레이닝 트루프시 X축이고요. Y축이 밸리데이션 액큐시인데 이미지넷 모델 레즈넷 50로 이미지넷 데이터 세트로 학습한 경우에 저희 리뱀퍼를 쓰면 비슷한 액큐시를 유지하는데 최대 트루프시 두 배 정도 빨라지는 그런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그런 중요한 시스템적인 이슈는 임페르티브하고 Symbolic Execution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계속 연구를 해왔던 내용인데 결국에는 예를 들어 파이플시처럼 임페르티브하게 기술하거나 텐스플로우 이것처럼 임페르티브하게 기술하는데 수행은 Symbolic 그래프가 빠르기 때문에 Symbolic 그래프로 수행을 최대한 하고 싶다라는 문제고요. 그래서 실제로 임페르티브 프로그래밍하고 Symbolic Execution 그 두 개의 월드에 가장 좋은 점을 다 취해서 얻어서 수행하고 싶다라는 게 그 연구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에 NSDI에서 발표했던 야누스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임페르티브하게 수행을 먼저 해보고 거기에서 어떤 가정화에 Symbolic 그래프를 그러니까 상당히 aggressive하게 optimized Symbolic 그래프를 Speculation을 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실제 수행할 때는 Profile 단계 A라는 단계의 다음에 Graph Generation B라는 단계가 있고요. 그래서 그래프가 Generation 된 상태면 Python Interpreter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Graph Executor에서 수행을 하는데 단지 이제 주의할 것은 이 그래프가 어떤 가정화에서 만들어졌는데 만약에 그 가정이 실패, 만족되지 않는다 그러면 Imperative Execution으로 다시 폴백을 해서 다시 Profiling 하는 그런 스텝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발표를 했고 사실 이 연구가 구글의 오토그래프와 서로 영향을 줬고요. 그래서 오토그래프는 현재 텐스플로어에 들어가 있는 그런 툴입니다. 그다음에 Large Scale AI의 트레이닝하고 인퍼런스를 생각하면 분산 학습, 분산 수행이 키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병렬화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다양한 병렬화 방법을 어떻게 결합을 해서 쓸지 그다음에 역시나 Large Scale AI에서도 중요한 거는 컴퓨이션 커너를 어떻게 옵티마이즈 할지 각각의 GPU에서 최대한 빠르게 수행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모델이 크니까 특히나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옵티미지에이션을 어떻게 할지 모델이 한 디바이스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디바이스에 어떤 방식으로 뚜겨져 있는데 그때는 디바이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죠. 그래서 같은 머신 안에서의 디바이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도 있고 머신 간의 디바이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옵티미지에이션이 상당히 또 중요한 그런 타픽이고요. 그다음에 님블에서 봤던 것과 유사하게 프레임워크 레벨에서 스케줄링을 옵티마이즈 해야 되는 그런 옵티미지에이션 이슈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라지스케일 AI는 모델 자체가 크고 데이터도 크고 상당히 오랫동안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장애가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고요. 그러면 그런 장애가 발생했을 때 그걸 어떻게 잘 다루는지 그런 것도 당연히 중요한 그런 타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럴리즘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크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패럴리즘이 세 가지 패럴리즘이 있고요. 데이터 패럴리즘, 모델 패럴리즘, 특히나 이제 버티컬하게 파티셔닝 하는 거 그다음에 파이플라인 패럴리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패럴리즘 같은 걸 보면 여기에서 하나의 GPU를 써서 모델을 수행하는 워커가 데이터 샘플 6개를 받는데 만약에 이거를 GPU 3개를 써서 분산해서 수행을 하고 싶다 그러면 각각의 GPU가 3분의 1식에 해당하는 그런 데이터 미니 배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을 받아서 수행을 하는 식으로 하고 뭐 그래디언트를 aggregation 해서 뭐 aggregate된 그래디언트를 가지고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동작하는 게 데이터 패럴리즘이고요. 그다음에 모델 패럴리즘에서 모델 팟티셔닝이 벌티컬하게 하는 거나 호리즌털하게 하는 게 있는데요. 뭐 벌티컬 팟티셔닝을 먼저 보면 지금 레이어가 뭐 트랜스포머 이외로 레이어 두 개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각각의 레이어가 뭐 색이 다르게 돼 있는데 반으로 쪼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하나의 GPU에서 수행을 하려고 했더니 GPU 메모리가 충분치 않아서 OOM이 납니다. 그러면 수행하죠. 근데 그거를 수직으로 잘라서 GPU 두 개에서 수행을 하면 진한 초록색 벽도색이 하나의 GPU에서 수행되고 흐린 초록색과 벽도색이 또 다른 GPU에서 수행이 됩니다. 이때는 이제 쪼개서 계산을 뭐 GPU 메모리에 다 올려서 수행할 수 있게 됐는데 문제는 GPU 간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는지 그런 게 중요해지고 또 다른 방법은 코리젠털하게 쪼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모델인데 GPU 하나에서 안 되는데 GPU 두 개를 써서 초록색 레이어는 GPU 2에서 하고 그 다음에 그 액티비에이션 결과를 보내서 벽돌색 레이어를 GPU 2에서 하는 그런 방법으로 수행하는 게 또 가능합니다. 어 근데 이 호리젠털 파티셔닝을 쓰면 주고받는 데이터 양이 적어서 좋긴 한데 문제는 이제 버블이라는 게 큰 버블이라는 게 생길 수 있고요. 기다리는 시간이 대기시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어 이게 GPU 4개를 쓰는 경우인데 어 포드 회색 그 다음에 옅은 오렌지색 옅은 파란색 뭐 옅은 자주색 이런 식으로 계산을 쭉 해갑니다. 하나의 미니 배치를 처리하면서 각 뭐 GPU 1, 2, 3, 4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끝나면 이제 포드가 맨 끝에서 끝나면 어 GPU 4가 백워드를 하고 그 다음에 GPU 3으로 보내고 어 GPU 2로 보내고 GPU 1로 보내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가 맨 마지막에 일어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에 GPU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그런 시간이 많아지고요. 그래서 그런 노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게 컴퓨터 아키텍처에서 뭐 많이 배우시는 그런 파이프라이닝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의 미니 배치를 수행하고 어 다음 GPU로 일을 보내는 게 아니라 미니 배치 하나를 여러 개의 마이크로 배치로 쪼개서 마이크로 배치 하나가 끝나면 다음 GPU로 일을 보내는 그런 것을 통해서 어 즉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가운데 이제 기다리는 대기하는 법을 그 시간을 상당히 주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example에서는 하나의 미니 배치를 4개의 마이크로 배치로 바꾸는 건데 뭐 이런 파이프라인 패럴리즘을 통해서 더 어 홀리젼털하게 파티셔닝을 했을 때 이피션시를 올릴 수가 있고요. 어 그래서 이것도 이제 중요한 그런 팩트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아 하나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라지스케일 AI에서는 그 다 결합이 돼서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아 그림에서는 뭐 어 데이터 패럴리 가장 그 큰 어 외부에서 랭크 제로 랭크 원으로 해서 크게 크게 두 개가 지금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각각의 어 데이터 패럴리 랭크에서는 코리젼털 파티셔닝이 돼서 어 지금 파이프라인 스테이지 뭐 제로 1 2 3 이렇게 네 개의 스테이지 어 즉 코리젼털 파티셔닝이 돼 있는데 각각의 파티셔닝이 여러 개의 레이어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각각의 스테이지 안에서는 또 어 어 벌티컬하게 파티셔닝을 해서 어 어 여러 개 GPU에 어 각각의 GPU가 벌티컬한 부분을 가지고 있게 예 어 레이어의 다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 레이어의 일부 또 부분만 가지고 있게 하는 식으로 벌티컬 파티셔닝도 또 같이 적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그 패럴리즘을 잘 조합해서 어떻게 잘 조합해서 어 지원하느냐가 라지스케일 AI를 성공적으로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어 여기서는 뭐 정말 모든 그런 성공적으로 어 빠르게 학습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어 패럴리즘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컴퓨테이션을 어떻게 최적화해야 될지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최적화해야 될지 어 폴트가 났을 때 어떻게 핸들해야 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 잘 지원이 돼야 되고 그게 천 개 넘는 그런 GPU 스케일에서 다 잘 지원이 돼야 됩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아 소프트웨어 스택에서 뭐 중요한 그런 부분으로 GPU 리소스 매니지먼트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엔 뭐 크레인이라는 그런 인하우스 GPU 리소스 매니저가 있고 어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GPU 리소스를 셰어링해서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 또 소프트웨어 스택 관련된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시간상 저희 뭐 간단하게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펜드리 AI라는 회사는 초고대 AI 기술 스타트업이 있고요. 초고대 AI 학습처럼 모델을 어 예 연구 개발하는 그런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관련 그런 정보는 펜드리 AI 웹사이트를 가보시면 있고요. 어 그 다음에 현재 그 어 예 알파 프로젝트로 오퍼링하는 거는 라스케일 AI 모델을 학습하고 싶은 그런 기업이 저희의 그런 페드플로어 툴을 써서 라스케일 AI 모델을 쉽게 학습할 수 있는 그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 다 다루는 그런 어 어 프로젝트 알파가 있습니다. 페리플로어 뭐 좀 전에 설명드렸는데 다양한 클라우드 클러스터나 언프레미스 클러스터에서 사용 가능하구요. 네 라스케일 분산 학습에 관련된 모든 것과 모니터링 관련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네 뭐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프렌드리 AI 웹사이트나 아니면 제 연구실에 뭐 관련된 그런 주제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